3월 27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그릴드 불고기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오늘로써 363일째. 어느덧 1년을 채우기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다. 벌써 이렇게 됐나 싶으면서도 이제야 363일이라니 싶기도 하다. 평소 지독한 사람들을 동경해 왔는데 나도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. 이런 때가 되니 영화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. 100일 동안 공주의 집 앞에서 기다리면 100일째 되는 날에 병사와 결혼해 주겠다는 이야기. 병사는 99일째에 자리를 떠나고. 나야 뭔가가 걸린 게 아니니 끝내 하겠지만 그냥 마지막 전에 관두는 게 순수하게 재밌어 보이긴 한다. 어쩌자고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됐을까?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? 어떻게 해왔을까? 어떻게 하긴 그냥 했지.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 것도 웃음은 일이다. 사실 오늘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때우고 있다. 막판에 와서 이러는 것도 참 웃음은 일인데 막판에 왔기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랄까? 힘있게 살자. 3월 27일. 나이터 생일을 맞이한 당신. 무슨 일이든 끝까지 힘냅시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끝.